플레이스테이션 4용 프로야구 스피츠 2019이구요. 간단하게 대전 한 번 하기 전에 설정 좀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기본이고 커서 이동이 아날로그. 이거는 제가 방금 바꿨거든요. 원래 베이직인데 일단 미드로 바꾸고 진동은 ON이고 카메라는 아직 안 봐가지고 내비 두고요. 타격은 이거 어시를 1 켜놨어요. 스피가 아니라 실황 해보니까 1정도는 올리는게 초반에 적응하기 편하더라구요. 스트라이크존은 투구 이력만 표시하는 걸로 해놨구요. 이게 투구 같은데 이거는 두번 눌렀고 릴리즈 나오게 하고 이거는 그건데 커서랑 탁찬점 이게 뭘로 했더라 이거 이거 같은데 안보이게 하는거 어 이거 구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구이랑 뭐 이게 다 표시는거고 노멀 이거 뭔지 모르겠네 노멀 리얼 오프? 뭐지? 모르는거 일단은 여기다 퀵으로 바꿔놓을까? 리얼로 하니까 너무 느리던데? 캡쳐 보시기인데 아 이거 다시 송구 받는거구나 보내는거구나 이것도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빨리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어시 매뉴얼 이거는 좀 해보고 러너는 좀 해보고 매뉴얼이고 낙하점 표시 어? 이거는 옵션이 두개밖에 없네? 표시랑 아니랑 실황은 에리어라고 약간 넓게 잡아주거든요 이건 안되는건가? 일단 모르는거는 당연히 네비투 때 이것도 모르는 말인지 모르겠고 수비시프트 아 수비시프트 이거 심플로 바꾸고 어 이건 뭔지 모르겠다 수비시프트 심플로 바꾸고 블럭사인 블럭사인 모르겠는데 이것도 바꾸고 펌 난이도는 일단은 강암으로 한번 해볼게요 강암으로 해놓고 컴 투고 커서 페이드 아 근데 이거 표시 안해주는걸 해야되는데 아 이건 이건가? 페이드 뭘로 했더라 이거 좋아? 이거는 스트라이크병은 축구 기대만 그렇게 하는게 맞나 모르겠네 일단 실황 기준으로 해갖고 실황이랑 옵션이 거의 비슷한데 아주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아 이런거니까 다 넣어야 되네 이거는 솔직히 좀 별론거 같아요 이거 실황은 자꾸 실황하고 비교해서 보는데 저는 원래 스피만 하다가 실황은 이번에 했는데 어 스피못지않게 잘 만들었더라구요 야쿠르트 야쿠르트 어 야쿠르트 되게 좋구나 근데 왜 실황은거가 붙어있지? 이거 뭐야 이거 거의 최강팀 아닌가 야쿠르트가 근데 실제 야구에서 지금 꼴찌 라고 들었거든요 아 얘는 심각하다 자 라이언즈 되게 세네 잘 성공하고 DH 낮으로 할게요 없는걸로 대기게임이고 나이트게임 밤경기 아 낮경기 해볼까 비오는거로도 우천경기 해도 되게 좋습니다 일단 낮경기 해볼게 광원전 보고싶으니까 제일 자주 봤던 야쿠르트는 홈이 어디지? 모르겠네 아 나오는구나 이 표시 되는구나 아 여기가 야쿠르트 홈이네요 아 여기가 야쿠르트 홈이네요 자 모두 바꾸고 제가 아 이거 그 이게 캐릭터 아 캐릭터 선수 이름 아 나오는구나 오가하라가 나오네 아 깜짝이야 안그러면서 일본어 몰라 못 읽거든요 야 얘가 이식하고 어 다행이다 벤치오프로 얘가 병살 달려있던데 여기도 병살 달려있나 병살이 없는거 같죠 여긴 병살이 없네 이게 병살인가 이거 사고 아닌가 어 뭐 남아다 발렌틴 류웨이 얘가 물에다 했나 아 아 아 아 남이 나카미라 아 아 아 아 아 우격수 끝순에 잘하 이게 좋던데 오오카미라 오오 오오 가볍게 경전 경기만 해볼게요 아 그동안 야구는 이 스피하다가 스피 안나오고 나가부터 더쇼만 했었는데 아 더쇼를 아마 13버전부터 했었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반갑긴 하네요 그래갖고 실황하고 스위치용 실황하고 홀포는 스피리츠 이렇게 다 썼어요 그냥 하도 간만이라고 하고 하카고치가 이렇게 생겼구나 실황하면은 그걸 몰라갖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들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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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빠른데? 이들은 너무 빠른데 오오 폴 났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뭘 껴야겠는데 커버를 잠깐 낄게요 풀폰은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됐다 어 이제 좀 쓸만하다 주석을 좀 낮춰야겠네 너무 빠른데 3장 못했네요 자 초반부터 너무 나이도 어렵겠나 어 설정을 잘못했지 지금 시합 설정 잠깐만 잠깐 조작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합 설정이고 사운드 설정 유저 설정 이게 뭐지 타임캐스트 이게 뭐야 아 자동으로 어디 보자 누구가 이건가보네요 커서 커서만 표시해줘야 되는데 이게 커서인가 어 어 오 깜짝이야 내가 놓고 깜짝 놀랐네 오 완전 오른쪽으로 갔다가 깜짝 놀라서 왼쪽으로 다이빙 했네요 아 아 네리리리 잡는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요 이게 볼이야? 아 아 아 시점 바꿀 수 있지 이거 실화나하고 똑같네 뭘로 바꾸지 요게 요게 가까워서 괜찮은데 오 오 이게 볼이라고? 오 아직 스트레이크 좀 파기 잘 안되는데 아웃인가? 아 세이브이다 뗄 것 같더라 아웃이다 아웃 나이스 아 아니 이게 볼이야? 스트레이크 종류 대체 얼마나 좁은거야 워맨 제대로 맞았다 잠깐만 이거 수비교대 잠깐만 수비 이거 잠깐만 수비교대 맞는데 이 상태가 되는건가? 아 여기 되는구나 발렌티를 가운데로 보내야 돼 이거 발렌티 발이 너무 느려갖고 아 아 이거 나이스 피치 타이밍을 좀 알아야겠는데 이거요? 원이 릴리즈 원이 너무 커가지고 구분이 잘 안가네 아 아들 안 되겠다 좋아 뭐 한거야? 와 너무 빠른데? 늘려면 안되겠구나 베이직 플러스인가? 그걸로 해야겠다 너무 빨라 야 이건 잠깐만 구석을 좀 낮춰야겠는데 이거? 이건 투구 어 있다 베이직 스피드 플러스로 낮출게요 아 미드라이니까 너무 빠르네요 커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오케이 아 이런 아 얘 개구나 파워는 A인데 미트가 엄청 안 좋다 아 이거 어떻게 맞추냐 아 아 이거 안타 나가지 2회 라이온즈 아 라이온즈 라이온즈 어 이건 전공이고 또 전공이고 아 근데 원만방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렇지 삼진 어 근데 삼진이 8번 8번 키무라 2아웃란다 1루이 2아웃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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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웃란다 라이온즈 와 이거 실황에 비하면은 존에 비해서 미트가 엄청 작네요 치기가 힘드네요 3아웃란다 2아웃란다 3아웃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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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잡았어 우와 3아웃란다 2아웃란다 4아웃란다 5가나 2아웃란다 4아웃란다 4란다 2아웃란다 4아웃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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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란다 5알박 4아웃란다 다행히 저렇게 빗맞았는데도 파울 처리가 되네요. 아 밀린다 밀린다. 이렇게 느린다도. 야 이런게 볼이야? 이것도 볼이라고? 아 무릎 위부터는 스트라이크인가? 야구를 게임으로만 해가지고 도는 무릎이? 무릎이? 이 정도가 아이고 맞았다. 야야 왜 안뛰냐 쟤 생각보다 스트라이크 전이 너무 높은 것 같애 계속 오 근데 구분이 잘 안가네 진짜 야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내려왔어야 되는데 어 방금 전에 나온 애 퓨지 모델에 있던 애 아닌가요 아 예예 퓨지에 있던 애 아닌가 다른 애인가 오 다섯번이라는 애타 맞았네 이게 스트라이크야? 와 엄청 높다 생각보다 아홉스인데? 아홉스인데? 아홉스? 아홉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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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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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슨 미적당на 아홉스 중앙 lead 아이고 또 볼이야? 아이고, 스트라이기야? 에이 랩 원래는 바쁠까? 아이고 안타? 제발, 에라 아니 얘들은 이렇게 빨리빨리하게 뛰는구만 아까 발렌트 왜 그러는거지 대체 야아 이거 제발 안타, 첫 안타 좀 쳐보자 아홉, 이것도 아웃이야? 연타를 못 치겠네 야야야 움직여 좀 아니 움직이질 않니 이렇게, 가만히 있어 계속 조작하고 있는데 네 와, 잘 맞았다 잡지마! 잡지마! 아이고 안쓰! 폐허가 아팠! 와 번드 기가 막히게 되네 나이스! 얘네들은 왜 다 차투자들이 이렇게 다 잘 치게 생겼네 잘못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겼네 얘네들 다 쳐봐! 그렇지 아우 오 딱 돌아오냐 거기로 왜 이리 표정이 아! 아! 지대로 맞았잖아 이거 아! 저거를 아니 이런 애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아까 발렌틴은 조작이한데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이게 민첩이 있나? 어떻게 보자 밑을 파워 주력 저기 어깨 아 저거 뭐지? 저거 모르겠네 이게 슬로잉 어깨힘 그 다음에 아마 저거 뭐 경기 뛰고 회복력 같은데 에이아이 아 이거 에이아이 시 특능 야수 스타일 요런건가 보네 그러면 음 아 이거 이거 나오네요 저거 그 우투수 상대로는 어느 쪽으로 보내는지 저거 비율도 나오네요 저게 더쇼랑 스피네는 있는데 저 실황이는 저게 없어요 저거는 조금 불만이야 저게 음 살기가 괜찮고 일단 밀어치기랑 내 안타 펀트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아 이런 와 이런게 근데 파울 처리가 되네 한참 빛나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판정은 되게 라고는 읽히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딱 치자마자 바로 플라이 처리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버티네요 파울 같은 걸로 이젠 어? 설마 순수rule 안타쳤어 첫 발 neck 오가와가 Heute 어? 아 밑에 C가 이거밖에 안되는걸 아이고 피세는 없었는데 초반부터 공을 늦게 주네 어 알아 그만 갈거야 풍경기도 못 건넬 수가 있겠네 이거 아이고 뭐야? 오 깜짝이야 아 이런게 파울 처리가 돼요 어 이게 스트라이크야? 아 내 생각보다 너무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 높은데 내 생각보다 축구할때도 느낀건데 아 너무 높다 생각보다 뭐지? 무릎에서 배꼽까지가 스트라이크 존인가? 아니 다진까진가? 다진까진가? 경기를 다 못 끝내고 꺼야겠네요